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오랜만에 나왔죠? 어떤 기사인지 같이 기사로 좀 볼까요? 물난리 중 골프 논란 홍준표, 주말 일정은 내 프라이버시라는 겁니다. 물난리 중에 골프 논란이 골프를 갔다라는 논란이 홍준표 대구시장 있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대구시장에서 아니 15일 날 그렇게 물난리가 있었는데 골프를 갔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강하게 좀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또 홍시장 정면으로 또 반박을 했습니다.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 없다, 대구는 홍수 피해 없었다라는 건데요. 홍준표 시장 SNS 글 좀 같이 볼까요? 네, 대구 수의 피해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주말을 보냈다.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서 대통령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외 공직자들의 주말은 자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입만 살아서 트집이나 잡고 그래도 기차는 간다. 네, 홍시장이 좋아하는 문구죠. 개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 그래도 기차는 간다. 마음대로 떠들어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홍시장 지금 이런 SNS 글을 올렸습니다. 주말 일정은 내 프라이버시다. 신정현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좀 이런 표현이 과할 수 있지만. 과하다면 좀 순화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심합니다.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할 말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선출직 공직자는요. 일반 공무원과 다릅니다. 주말과 주중이 없어요. 24시간 365일. 오직 주민과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바로 그 자리의 무게감입니다. 그 무거운 왕관을 견딜 재간이 없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일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 양보하시면 돼요. 주말 일정은 나의 프라이버시다. 저도 도의원으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지만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 다 저의 책임 갖고. 지금 우리 지역에 어디라도 혹시라도 위기가 있지 않을까. 현장에 나가보는 게 주말이라도 공휴일이라도 그게 공직자, 선출된 공직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또 이 물난리에 상처 입은 국민들은 두 번 더 마음을 아프게 되실 거예요. 어땠습니까? 지난 12일 날 김건희 여사가 명품 샵을 방문했습니다. 그 시기에도 우리 국민들 돌아가시고 또 실종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엉뚱한 우크라이나 행을 결정하셨습니다. 국민들은 내가 선출한 그 선출직 공무원들이 우리가 고통받을 때 어느 자리에 위치했는지 그거를 궁금해하는 건데 나의 프라이버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한때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던 홍준표 시장이 할 말이 아니다. 이건 국민들께 사과하셔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비판의 목소리, 기자들이 홍 시장한테 어제 직접 물어봤습니다. 홍 시장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같이 보고 오시죠. 민주당을 치는 건 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터집 잡지 마세요. 직무 감찰. 그게 십수년간 해당한 원칙입니다. 그거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그런 거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내가 어제, 어제 오늘 그런 원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뭘 터집 잡았다고 볼 때처럼 덤벼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지 내가 모르겠네. 선생님, 그러면 15일 날은 가만참수 이런 말씀이십니까? 나는 내 차가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 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이제 그거에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홍 시장, 지금 반복적으로 한 얘기가 트집 잡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이동석 위원님. 일단 홍 시장은 지금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거는 쓸데없는 트집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홍 시장의 발언 조금 과한 표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 시장의 과거를 보면 좀 더 이거를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 시장이 발언했던 것 같이 십수년간 내가 하던 원칙이다. 사실 홍준표 시장, 과거 국회의원 시절 그러면서 당대표 시절에도 골프는 매주 주말에 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골프를 이렇게 좋아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좀 비슷한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으로 재임 당시에 플로리다로 골프를 치러 가고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골프를 일종의 정치적인 행보 이런 걸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친한 사람들 모여서 골프를 치면서 친목도모를 하는 그런 행보로 보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행동이죠. 이런 재난재해 상황에서 골프를 친다는 자체가 일단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자제를 했어야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선 자제를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홍준표 시장이 과거에, 아주 먼 미래도 아닙니다. 작년, 작년이네요.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빚어졌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정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실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아니, 경찰청장인데 왜 그때 캠핑을 갔었느냐. 그때 또 윤희근 청장이 그때 캠핑 갔었다. 캠핑 가서 술을 먹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관련 그래프가 있죠.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태원 참사 당일에 윤희근 청장이 캠핑장, 밤 11시에 캠핑장 숙소에서 취침을 하고 있었다. 참사 45분 지났는데, 그래서 캠핑을 간 여부를 두고서도 당시 나왔던 얘기가 아니, 왜 이렇게 중요한 날이에요? 할로윈데이에 사람들 많이 몰린다는데 캠핑을 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은 지금 윤희근 청장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윤희근 대표님. 그럼 이때 상황과 지금 본인, 주말 일정은 개인, 윤희근 청장도 주말이라서 캠핑 갔다고 그때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이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봐요. 오히려 윤희근 이태원 참사 때 경찰청장 캠핑 갔다는 거, 그때는 전혀 예측을 못 했잖아요. 이태원 참사 날 거 누가 알았겠어요, 할로윈데이 때. 그런데 지금은 홍수 온다고 계속 예보가 많이 됐었어요, 그 전날부터. 그래서 저도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약속 취소하고 그랬거든요. 골프 치러 갔어요? 저는 골프 치러 간 것까지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비가 그칠 수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끝나고 나서 수혜가 한 50명 이상 희생되고 대구에서도 사람이 죽고 경북에서 산사태로 예천, 봉화, 이쪽에 피해가 엄청 컸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하든지 좀 미안하게 됐다든지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주말 일정은 내 프라이버시니까 내 마음대로다. 그건 옹고집이죠. 2005년 7월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이죠. 이해찬 그때 국무총리가 일 못해서 날아간 게 아니라 그때 수혜 때 골프 치다가 날아갔어요. 국민들의 그 정서가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얘기했잖아요. 제일 공직자가 중요한 게 공감하는 거,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 그리고 청렴한 거, 또 하나는 공평 모사한 거. 제일 중요한 거에 공감으로 뽑았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저렇게 악보하는데 주말 일정은 내 마음대로야. 저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저는 원래 공감이 없는 거고 또 사후 대처도 잘못됐고 저런 말이 보수의 표를 엄청 깎아먹습니다. 지난주에 홍준표 대표가 젊은 공무원한테 말 잘했다고 제가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골프 대응하는 거 보니까 옹구집이다. 빨리 저분은 빨리 물러나셔야겠다. 우리나라 정치 개혁에 도움이 안 되시는 분이다.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엎드려서 국민들한테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골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골프가 주는 그 이미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많은 희생자가 있는데 그 아픔을 좀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지. 공직자가 주말이 어디 있어요. 일 나면 뛰어와야지 신문 기자도 일 나면 바로 뛰어오고 이번 수혜 때도 비상근무하는 게 언론사입니다. 그런데 대구 시장이 골프장 가서 저렇게 해놓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큰소리 치고 내 프라이버시다. 제가 은퇴하고 경로당 가셔서 내 프라이버시를 찾는 게 좋다. 저는 초상집 가서 춤추는 격이라고 봐요.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상집 가서 춤추는 격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쓰셨는데 관련한 만평이 있습니다. 만평을 좀 같이 볼까요. 묵념입니까?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 실종자가 50명 육박, 경북 19명 사망에 쭉 이런 얘기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묵념입니까? 했는데 골프입니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홍준표 시장을 좀 비판하는 그런 논조의 만평 그림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저희 나오신 패널 분들 보수 진보 여야 가리지 않고 좀 같이 같은 톤으로 좀 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영상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